안녕하세요. 부탁드립니다. 네, 017 대한민국 대조분과 예수왕상.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늘 대단한 분들과 함께 애 curso와 신상을 받았는데요. 정말 오늘 영광스럽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강릉의 영광이네요. 먼저 이수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SM7부들, 매니저 형들, 스탠드로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몸도 저희 엑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엑소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, 엑소의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. 저희 엑소가 K-POP뿐만 아니라 한국을 널리하려는 가수 엑소가 되도록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 번 국물총립교창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아이린 씨.